1. 3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인사해! 우리 또 이렇게.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이렇게 파는구나? 안녕하세요. 아, 나 이거 가질래! 와, 뭐해? 아, 귀엽다! 너무 귀엽다! 깜찍해! 네, 사진 찍어야지? 신기하다. 이건 뭐야? 티셔츠? 260? 260? 한 50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. 아, 하나 갖고 싶은데? 아, 나 캐리어가 너무 탐 나. 이거? 어. 아니, 딱 신발 넣어가기 딱 좋은 것 같아서. 슬리퍼 같은 거 같아. 딱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딱 들어갈 것 같아. 딱 들어갈 것 같아. 딱 들어갈 것 같아. 아닌가? UFO로서 알고 있어. UFO로 알고 있어? 아니야, UFO야 이거. 닭고기 컨대 과학자라고 하니까. 튜브가 아닌 거 아니었어? 튜브 모양으로 이제. 또 넝카소로서 명작하나 남겨놓을 것 같아. 뭔가 조개를 그려줘 볼게요. 조개같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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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만족해. 여기서 인증샷 찍으셔야 돼요. 인증샷 찍으셔야돼요. 아, 야 뭐해? 내가 열심히 그려줬는데 내가 왜 해? 귀여운데 왜? 안귀여워. 귀여운데 왜? 아, 근데 수영길에서 망했어. 뭐 적고 있어요? 대콩? 얘 이름 뭘로 할까요? 얼콩이? 대콩이? 정모 형, 얘 이름 뭘로 할까? 정모 형, 얘 이름 뭘로 할까? 네? 어. 왕콩이? 왕콩이 괜찮다. 왕콩이. 왕콩이. 왕 크니까. 왕 귀엽다. 왕 귀엽다. 태영아. 이번에 색싸게 안 그리냐? 왕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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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왕콩. 야, 울플리 진짜 잘 그려야지. 지난번에 30분 귀이 상어 왕귀이 상어 상어 주위 귀엽죠? 너무 힘드네 딱 동그라미 안에 귀이가 확 들어갔네요 아 너무 힘들다 한 장만 시키겠습니다 못 끓이겠어요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마저 신겨줘야지 맨발로 돌아다니니 하하 눈이 등장 다 예뻐요 눈 잘 들리지? 응 보지도 않고 안 봐도 잘 보셨어 하지 아니 다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이러면 여기다 랑뮤 해야겠다 랑뮤 괜찮은데? 고양이잖아 어? 사랑뮤 어때? 사랑뮤 괜찮지? 사랑뮤 이제 호랑이잖아 호랑이도 고양이까지 엉터리 엉터리 아 느낌이 다른데 숙뚱몸팀 엉터리 숙뚱몸팀 엉터리 그 숙뚱몸팀 엉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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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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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냐? 아유 벤루가몬 아 벤루가몬 제가 벤루가몬을 새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 별로 가보면 안 말고 아기 정모 형 내가 정모 형 잘 먹고 그랬어 아기 정모 아기 정모 아.. 응 써주더군 정모 아는 진짜 뱀모 그냥 뱀그리고잖아 랑모에 그게 전혀 없잖아 그냥 뱀만 그리면 뱀모가 아니야? 형도 나 하나 그려줘 정모 버전은 형준 아니 정모 아기로 바꿔야 되겠다 형준 인어와 정모 아기입니다 벗겨진다 벗겨진다 야 벗어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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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작다 너한테 아우 그냥 작다 어떡하니 랑모 거 여기 빼온 거예요? 당연하죠 정모 형님 정모 형한테 좀 벗겨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귀엽다 흑심쟁이 아 뭐해 아 뭐하냐 아 아 닭콩이 거야 왜 네네 네네 이건 타투래요 스티커 타투 여기다 타투 하려고요 스티커 타투 근데 세 개만 붙이고 싶은데 오늘 나에게 선택당하고 싶은 맨날 나도 랑모 해줘 아 싫어 왜 물어봤어 왜 귀엽다 형이 귀엽다 당첨 나도 물 뿌려줘 다 먹으면 이 정도 물로 될 것 같아 그래? 계속 눌러 눌러? 응 대신 이렇게 밀리지 않게 오 너무 귀여워 됐다 어떡해 너무 귀엽다 어 그냥 떼고 이건 좀 얇게 여기다가 이거는 이음이에요 형이 하고 싶어 묻히고 물 눌러 눌러 눌렀다가 물 묻히면 이런 게 있어?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떼? 떼고 형이 하고 싶은 데다가 여기 어 됐다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기분 내고 싶었을 때나 지루하실 때 해보세요 너무 귀엽네요 네 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귀엽다 통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